은우 구워배우 이렇게 해도 잘 나오지 않아? 잔인거 같은데요? 이거 뭐야. 일단 눈뽕 연홍TV 뭐야? 홈으로 아산 처음 왔는데 어때요? 와... 여름에 왔기 때문에 내 집같은 편안함은... 어색하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 공격 방향도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? 아 그렇네 신한이랑 경기 언제? 그때까지 볼 여력이 없다 8호 살이다 어디요? 어디요? 띄었어요 왜? 약치야 손네일이다 이거 저희 신입 좀 찍어주세요 화장이나 예뻐요? 화장이나 예뻐요? 노코멘트 할게요 손질이 막 보인다 이제 체지방이 너무 썩어졌나 봐 아 2자리 수요 3자리 수요 3자리 수요 선수들 되게 많던데? 근데 여기서 어디죠? 아니에요 지금 좀 있어요 발이 있나 없나 보니 없어요 오늘 첫 경기인데 긴장 안 돼요? 긴장하는 시즌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비밀병기 누구예요? 저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수치 이런 건 다 필요하고 이게 알죠 그냥 긴장했나 보네요 그래 보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요 좀 진중하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코카리에는 비타민 아니고 바로 이 두 개 끝나면 이 두 개요 언니 전반전에 끝날요 그럼 제가 아미노 아 그럼 그거 먹을게 저 지금 화장 안에서 저 카메라에 안 나오고 싶어요 엉지 머리 4시간 했어요 엉지 엉지 머리 4시간 했다고? 머리 몇 시간 했어요? 누가요? 누구겠어요? 다세요 6시간 앉아있었어요 아니 4시간 어때요 저희 슈팅복 이뻐요 이뻐요? 눈이 크게 큰 시작하게 보호를 머리 다시 염색한 거예요? 어 언제 했어요? 같이 쓰잖아요 지금 제육관 기분 어때요? 아직 아직 아 근데 신박한 반타작이었어 뭔 느낌인지 알죠?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이더니 아 야 빨리빨리 와서 인사해야지 아 선배가 말하는데 막 무시하네 어 요즘 네 다 꾸는 거 아니에요? 엠지 아우 다음으로 이게 딱 이게 됐어요? 기분이 없대요 다른 일이 좀 있고 왔는데 왜요? 나 여기 앉아있어요 나 여기서 툭 툭 가야되나봐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말 하지마 야 다 보여 야 진짜 뭐야 얘기해 와 다 얘기해줬어요 비행기 감사합니다 레전드 와 레전드 이렇게 다 얘기해준다고? 사장님 고마워 역시 예점 무시 못합니다 출전 준비 완료예요 잠시만요 비밀인데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긴장했어요 설레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케빈에 홈을 가야 되는데 제가 졸업 모르게 운동 끝나고 어웨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지 했는데 비행기 짐이 길러 아 나 홈이지 방금 나가서 화장실 가는 법도 알아보고 원래 저기 갈뻔했어요 명관이는 락거룸이랑 이런 거 다 헷갈렸다는데 안 헷갈렸다 오바야 쟤는 아 쟤 아 오바야 방송쟁이야 쟤 벤치도 저기 갈뻔했다네 아 오바야 어떻게 인생이 거짓이야 락거룸 안 헷갈렸어요? 오히려 안 헷갈렸죠 아 너무 잘 알아서 어 나 미팅하러 가야 되나? 다 미팅 간에 다 같이 다 같이 어 얼굴색이 너무 좋아졌어 뭐야 행복하지 멕지 이색이 땅 났어 한 번 남자면 못 일어나 별로 좋아하는 멤버는 아니에요? 거짓말 하지 마 제일 좋아하는 멤버 아니에요? 제일까지는 아니에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고집 고집 진짜 졸렸어요 컷 잘라요 좋아한다고를 따요 그리고 붙여요 짜집기 좋아하는 멤버예요? 아이고 아이고 아 미쳤나 봐 어디 연차가 몇 년차죠? 세연이고요 개막선 시작인데요 전 매 매년 새로워요 서운선님 거기서 잘 지내시죠 경기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올 거예요 보고 싶어요 정은언니 아 막 집어져 원래 같이 했는데 저희 또 안에서 막 재활하고 스태츠를 할 때도 정은언니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 혼자예요 시작품 한 번 시작합니다 1컨촌 할버 우리 우리 우위로 우위로 수위바 한 번 잡았다 한 번 와 한 번 하 탁 2-3 2-3 2-3 3-3 4-3 5-3 5-3 5-3 5-3 2-3 2-3 5-3 5-3 5-3 5-3 5-3 5-3 자 2-3 2-3 2-3 2-3 2-3 1-3 2-3 2-3 2-3 2-3 3-3 2-3 5-5 4-3 3-3 3-3 2-3 다같이 고아라 우리의 무료 리터리 여자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여농키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